침철분증이 어떻게 될까요? 여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라고 그런 것이다 어느정도 신나게 뭐라는 그런 것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그런 것이다 내 앞을 눈에 남은 이 세상 어느 바람을 못해 그렇게 살아나 그렇게 살아나 그 입이 그 옷 입가 그 입이 그 옷 입가 우리도 살면 내로 볼 시작 입가 우리의 세상 상을 못 입는다 그 입이 그 옷 입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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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드 그로드 아아 신나게 못한 그로드 그로드 그로 깨끗은 그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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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그들은 그들 그들 이 세상 너너받은 무엇이든 이렇게 사는다 이렇게 사는건 그게 그것디다 또 쉽디다 우리도 살던 그게 시작디다 우리 세상 사는 먼지가 그나마 그나마 이따 이 세상 너너받은 무엇이든 이 세상 너너받은 무엇이든 이렇게 사는다 착히 사는다 그게 그것디다 또 쉽디다 우리 세상은 내는 바로 시작은 그가 그 우리 세상이 너너받은 무엇이든 그가 그가 총 Edu 그낭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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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란아지끼입니다. 오늘 즐거운 주말 비가 와가지고 즐거운 것 같은데요. 비 오면 날씨가 조금 쌀찾다 보니까 오신분들 건강하게 대신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 오신분들은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박수도 많이 치고 가수가 제가 진짜로 자랑자랑 실업받이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런데 오셔가지고 집에 우아니까 이런 분들 박수 안 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오시면 그냥 내 조차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박수치고 무조건 즐겁게 잘하고 가시게 됩니다. 그지? 그런데 가수와 나와서 잘났다고 그냥 웃어 목내고 그냥 팍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급한 노래가 낫겠습니다. 고장한 시계는 약만 가면 된다 하던데 여러분들은 저는 때로 고장한 것 아닙니다. 자! 고장한 역시! 저거는 우리의 일을 이렇게 저거는 우리의 일을 이렇게 나는 우리의 일을 이렇게 今 おお 夏の 某ら 闇の 花 夢 雲 雲 雲 雲 雲 雲 雲 雲 자막힘 아홉히 세곤 고단한 고심이 모지로 부끄리 세계로 고단한 고심이 잠시나 어린 걸쥐 목체를 타고 있잖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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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토랑 고기능 피가 피토랑 고기능 피가 피토랑 고기능 피가 신나게 봐라 그럴딴 믿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아 거기서 거기다 아 대박 우리 바람의 세상 모든 걸 이렇게 살아나 그렇게 살아나 그게 그거입니다 혹시 믿어 우리가 살려 이렇게 세상살 우리 기억 기억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 너로 그렇게 살아나 그렇게 살아나 그게 그거 또 지금 우리 세상살 내 무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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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da ными 우린 우리 수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 여기 다IA 오늘 오늘 2부 공연인데 1부 공연 때는 2층에도 많이 앉으셔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1부 때는 공연이 절간이었습니다. 손님들 오신 분들이 별로 흥이 안나는지 박수도 안치고 이랬지만 2부 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박수를 많이 보내주십니다.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밤에 비가 와 가지고 아 진짜 토요일 날 날 날이 화창해서 마음도 즐겁고 밝아야 되는데 오늘 날씨 굽은이! 했더니 비가 오는 듯, 밤에도 확실히 오던가 아니면 알던가? 근데 밖에는 비가 오고 언제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감사한 분들 모시고 지금 2부 공연인데 가수가 나와갖고 그냥 박수 받고 그냥 포옹 잡고만 좀 노래 막 하니까 박수 보니까 지가 진짜로 잘하죠. 생각까지 하긴 합니다만 오신 분들이 즐거워야지 가수가 지가 즐거우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앞에 들려드린 노래는 잘 모르시는 노래니까 아 절마가 저런 노래를 불렀구나. 그만 이렇게 넘어가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아는 노래로 템포가 너무 늘어지면 안됩니다. 오후에 조금 졸리니깐에 조금 급한 템포를 해갖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로 들어가십시오. 자! 박웅두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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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사지 사이 자, 준비될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